음악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큐베이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디오 부분이 사실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이제 대충 뭐 이 정도면 다 얘기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요런 메뉴가 남아있고 요런 메뉴가 남아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얘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때 그 메뉴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 하는 그런 뒤늦은 깨달음이 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몇 가지를 또 모아봤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살펴보던 오디오 예제거든요. 아 그리고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키보드에서 GH는 뭐라고 그랬죠. 단축키로. 요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요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GH는 일단 확대 축소와 관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Shift키를 누르고 GH를 할 수 있어요. Shift키를 누르고 GH를 하면 네. GH. 어때요. 세로로. 세로 사이즈가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죠. 네. Vertical Zoom입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클립 안에서 오디오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 이 양을 확대를 하고 축소를 또 할 수 있어요. 범위가 넘어서거나 아니면 범위가 부족하거나 할 때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실제로 오디오의 소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요 버튼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기에 하얀 버튼이 있는 걸 가지고 실제 볼륨 Gain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조정되는 게 수치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오디오가 변하는 건 아니고 보여지는 비율 확대된 비율을 변화시키는 게 Alt키를 누르고 GH를 또 하면 돼요. Alt키를 누른 상태로 GH 네. 요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G는 축소고 G를 여러 번 눌러서 가장 축소된 값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파형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 그냥 보는 것만 어떻게 좀 확대해서 볼 수 없을까 할 때는 네. Alt 하고 H 를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단축키를 지정을 또 해 두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요. 에디트 메뉴에 에디트 메뉴에 가면 밑에 내려가면 늘 제가 설명드렸던 건 프레퍼런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프레퍼런스. 사용자화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죠. 근데 그 위에 보면 키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키 커맨드에 가면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전부 쭉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단축키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들이 더 많죠. 그죠. 마우스로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 단축키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직접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줌하는 이야기들 여기 보면 줌인 H 줌아웃 G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웨이브 폼 버티컬리 줌 하는 거 알트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버티컬리 줌인 버티컬리 쉬프트 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옵션들을 요기에서 본인이 직접 타이핑한 키로 어자인을 해주면 바뀝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단축키들하고 섞여가지고 예기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단축키가 지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Z라는 거 있죠. 그죠. Z 줌 트랙 익스클루시브 뭐 익스클루시브는 베타적인 이런 뜻이니까 이 트랙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축소시키고 요 트랙만 주목해서 보고 싶을 때 Z를 바로 누르면 요렇게 요 트랙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 이게 좀 불편한 게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Z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은 크기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확대를 또 다시 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죠. 만약에 이게 불편하면 단축키를 지정해 주면 돼요. 네. 키 커맨드에 가시면 여기 줌 부분에서 맨 위쯤 가면 네. 언두하고 리두 줌이 있어요. 예. 줌 작업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바로 뒤로 돌아가는 명령어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단축키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명령어를 실행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를 요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긴 돼요. 근데 요 화면만 요 웨이브폼만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 요렇게 해서 Z를 누르는 게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자꾸 누르게 되는데 그때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불편함이 싫으시면 어 아예 Z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죠. 단축키에서 자 오늘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어 오디오 클립이 녹음이 되어 있을 때 요 클립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녹음 돼 있는 거에서 잘려져 있고 또 이런 부분 예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단축키 3 숫자 3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클립을 나누고 요렇게 자르고 요런 정리를 해 주게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녹음을 한 다음에는 어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 부분 부분 전부 나눠서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해 줍니다. 개인 조절을 네 여기도 요렇게 올리고 여기도 요렇게 올리고 자 다시 돌아 볼게요 근데 이런 작업을 전부 다 일일이 잘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 요기 클립이 요렇게 확대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네 드로우로 바꾸면 네 단축키 8이죠 드로우로 바꾸게 되면 요 위에서 어떤 실선을 찍을 수가 있어요 새파란색 네 그죠 요렇게 실선을 그릴 수가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선들을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네 볼륨이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볼륨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볼륨 변화를 클립 속에 있는 볼륨 변화를 엠벨로프 값을 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기에 있는 하얀색 버튼은 개인 값을 이렇게 네 전체 이 클립 안에 있는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죠 반면에 여기 있는 파란색 엠벨로프 값은 내부에서 부분적인 그런 볼륨 변화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용하는 그런 부분마다 전부 다 용례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배운 것도 있죠 그죠 볼륨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서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그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토메이션도 그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랑은 다른 거죠 클립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믹서기도 배웠으니까 믹서기랑 같이 놓고 보면 자 이 곡의 믹서 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믹서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오디오가 인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인서트의 플러그인들을 통한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런 걸 다 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페이드 페이더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더 이전에 이런 것들이 좀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페이더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본 소스를 볼륨 변화 시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 볼륨 변화는 이펙트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먹여져 있는 상태에서 볼륨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볼륨 변화는 오토메이션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이 볼륨 변화들은 근데 여기에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그려놓는 것은 네 엠벨로프를 바로 그려놓는 것은 오디오 클립 자체 원본 소스의 볼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소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은 좀 작게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좀 점점 작게 해주고 싶다 점점 크게 해주고 싶다 등 여러가지 연출을 여기서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첫 부분에 오디오 부분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이런 디테일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바리 오디오 한번 볼게요 네 바리 오디오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음정을 조정하는 겁니다 에디트 바리 오디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분석이 되고 음정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피치는 조정을 이렇게 대충 해둔 상태에요 네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디테일한 피치 조정을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 왼쪽에 인스펙터 메뉴에 스마트 컨트롤 이라는 부분에서 디폴트가 쇼 디폴트 스마트 컨트롤 이렇게 돼 있죠 네 디폴트 스마트 컨트롤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요렇게 네 하나의 음정당 네 개의 점이 찍혀서 나옵니다 네 개의 점이 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요렇게 그래서 오른쪽을 조정을 하게 되면 네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어때요 음정이 평탄해집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평탄해지죠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게 있을 때 네 네 이런 게 조금 네 조정을 해 주고 싶다 그러면 네 요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하고 왼쪽은 오디오 워프 처럼 소리의 네 끝을 세그먼트의 끝을 조정하는 네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거의 음정 조정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실제 음정을 네 이동시키도록 네 요렇게 해 줍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랑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랑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하죠 그죠 네 요렇게 조정을 해 두면 요렇게 조정이 된 상태에서 오디오 워프에 가서 보면 네 조정이 된 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오디오 워프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네 요게 보기 편한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네 요렇게 조정을 해 주면 피치를 퀀타이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피치가 요런 피치였다 그러면 얘를 요렇게 조절을 해서 네 100%에 맞춰 주면 피치가 퀀타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 몇 가지 옵션이 더 있거든요 조금 더 파형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다 나오게 하려면 여기 스마트 컨트롤에서 All 스마트 컨트롤 Show All 스마트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모양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 중심부 앙카 Set Tilt 네 앙카 부분이 있고요 아까랑 똑같은 Warp End Start 요건 있고요 요 위에 요게 하나 더 생겼죠 Tilt 라는 거 Tilt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Tilt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Tilt 들어 올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기가 중심이에요 Tilt Tilt 로테이팅을 하는 앙카 부분 여기에 중심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피치의 이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음정이 안 맞는 음정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어 지속을 하고 있다가 음정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컨트롤 옵션을 무조건 그냥 Show all 스마트 컨트롤로 해두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 전체 볼륨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바리오디오에서 볼륨은 조절이 안 됐죠 근데 네 요걸 Show all 컨트롤로 네 All 스마트 컨트롤로 해두고 나면 여기에 볼륨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클립 요 음정마다 볼륨을 다 따로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도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같습니다 요렇게 더 스마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는 어 요렇게 너무 길게 장황하게 길게 어 녹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몇 개 팁씩 모아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덜 지루하고 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 안녕